부분합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분석작업 파일에 부분합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 문제 제시된 내용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인증 포인트 현황표가 작성되어 있구요.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학과별 합계 최소값과 그 다음에 기본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합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문제에서 찾으셔야 될 내용은 정렬입니다. 데이터를 정렬하지 않고 부분합을 실행하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다르게 부분합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과가 있는 데이터 안쪽에 이미의 셀 하나를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클릭합니다. 경영정보부터 정보통신으로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구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에 가시면 개호에 부분합을 클릭하셔서 부분합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학과 필드를 기준으로 첫 번째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합계의 최소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래쪽에 부분합 계산 항목이 합계이구요. 사용할 함수에서 최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학과별 합계의 최소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하시구요. 현재 구하셨던 최소값 외적으로 또 하나 평균값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사용할 함수를 평균을 선택하되 합계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구요.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을 선택하시구요. 조금 전에 표시하셨던 최소값도 표시할 거구요. 지금 구하신 평균도 표시할 겁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가 해제가 되어야 두 개 동시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가 되어 있다면 최소값은 없어지고 평균값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구요. 그럼 부분합을 실행하셨고 두 개의 최소와 평균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구요. 문제에서 기본 영역의 평균값은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 영역의 C7셀과 C12셀과 그 다음 C17셀 그 다음 19셀을 선택하시고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에 오셔서 표시 형식에 오셔서 자릿수를 숫자에 가셔서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소수 자릿수를 표시하셔도 되구요. 또는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샵 컴마 0 또는 0 컴마 0 이라고 입력하셔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분합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 나와 있는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홈에 가시면 표 서식이라고 있구요. 표 서식에 파랑 그 다음에 표 스타일 보통 2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밝게가 아닌 중간에 가셔서 두 번째 파랑 표 스타일 보통 2를 선택하시고 영역이 A4부터 F20 영역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드래그 한번 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부분합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부분합이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구요. 문제 외쪽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왼쪽에 1234라는 개요 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표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1번, 2번, 3번, 4번 클릭할 때마다 현재 작성된 부분합에 대한 요약을 간단하게 전체에 대한 요약만 표시할 건지 아니면 학과별에 대한 요약을 표시할 건지에 따라서 개요 번호를 클릭하셔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합 예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